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리 요리의 이름은 크림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좀 할 겁니다 지금 마트 가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집에 기본적인 재료가 좀 있으니까 부족한 것만 좀 사겠습니다 제 몸매의 비결의 유지는 바로 이 다이어트 콜라입니다 크림 크림이 큰 게 없네요 작은 거 두 개 사과하겠습니다 마늘 작은 거 양파 한 개 브로콜리 크림 파스타 소스를 좀 사갈게요 섞어주면 더 풍미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소스도 좀 사겠습니다 스테이크 체크 스테이크랑 요거는 안심 스테이크 뭐 요 정도만 사 가겠습니다 파스타 면은 그냥 넣지 마세요 프로토로 넣지 마세요 자 보세요 지금 찍어주세요 불은 다음에 살짝 마주면 돼 아니 그냥 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? 있어 보이잖아요 좀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? 프로와 아마추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별거라고 뭐 이 정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에 기름을 좀 묻혀준 다음에 어 간을 좀 해주는 겁니다 간을 요즘에 이렇게 잘 나와서 이렇게 살짝 살짝 뿌려주면 돼요 간을 해주는 거에요 간을 고기가 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연해지고 풍미가 더해져요 자 간을 이렇게 시즈닝은 어 이 양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양념을 해주는 거에요 고기에 그럼 얼마나 그렇게 둬야 돼요? 30분 정도 두는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있어 보이는 거에만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요? 저는 프로니까요 지금 뭐하세요? 지금 이제 파스타 기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파와 뭐 이렇게 뭐 브로콜리 이렇게 해갖고 기본 베이스 깔고 있어요 지금 어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게 뭐라고 하죠? 이거 웨이팅인가요? 웨이팅 근데 꼭 그렇게 칼을 드신 상태로 하셔야 되나요? 프로는 그렇게 하나요? 그럼요 프로는 칼과 사람이 한몸입니다 한몸 못하는 애들이 막 칼 다치고 그러는 거지 어? 괜찮아요? 저 괜찮아요? 명선수 네 그러면 스테이크 소스는 언제 만드시죠? 소스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소스는요 제가 장인이에요 장인 네 제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이따 드셔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걸 사 오셨나요? 네 되게 의식하고 계시네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세요 최고급 버터 이게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산인데 써본 거 아닌가요? 고기 주변에 마늘은 왜 넣으신 거죠? 어.. 있어 보인가요? 아 안 돼요 안 돼요? 짜파게티 좀 끓여 먹었나봐요 짜파게티요? 네 아니면 혹시 뭐 비빙면? 너무 천박하군요 천박이요? 아 많이 뜨거우신가봐요 아 이 팥살은요 손가락이 시뻘개지셨네요 프로가 이래도 되나요? 지금 뭐 하셨어요? 저 명 프로 그러면 스파게티 소스는 언제 만드시죠? 지금 만들 거예요 지금 아 지금이요? 네 절대 뭐 초보자들처럼 휘핑크림에다가 뭐 만들어진 거 소스도 막 섞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정원 크림 스파게티 파스타기 때문에 말을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? 가위 어딨어 치즈로 수제비를 만드시네요 고급지지 않은 치즈지만 트임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에요 아까 왜 안 드셨어? 스테이크는 어떤가요 지금? 네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 굳기 정도가 어떻게 되죠? 미디엄이 딱 좋을 거 같아요 미디엄 이제 요리가 다 끝났나요? 네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자 드세요 우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음 스테이크 스테이크 조기 아멘